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픈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프로밀에서는 인사영업 분야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MS오피스 활용 가능자와 또 관련 직무 인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는 2018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철도와 방산, 플랜트, 지원 등의 분야로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학력자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영어와 제2외국어 회화 우수자 그리고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기간은 7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에서는 조리사와 홀서비스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에 따라서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지녀야 하고요.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15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에서는 유통물류와 물류센터 현장 운영 부문의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덧 벌써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한창 이제 방학을 즐기고 있을 텐데 이맘때 해외연수도 많이들 가더라고요. 많이 가시죠 요즘에. 4년지 대학은 물론이고요. 전문대학이나 지방공공기관, 지자체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도전하시고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몇 번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해외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중에서도 인턴십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인턴십 경험하시는 것과 관련 경험을 쌓아 놓으시는 것이 스펙 중에 가장 우선일 텐데 방금 조소연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프로그램 처음 도입할 때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 취업정보에서 이 직무 관련 인턴십 경험을 우대한다 이런 내용을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인턴십 프로그램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전문기관입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류 등을 증진하는 우후 친선 증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대한민국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주요 정책연구소라든지 또는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이나 대학 기관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도 좋고요. 실무 경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수생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KF 싱크탱크 인턴십이라든지 KF 박물관 인턴십, KF 도서관 인턴십 이런 것들이 2019년 글로벌 챌린저에 참가할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손들어서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주요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대학 이렇게 좀 세계적인 기관에서 연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죠. 싱크탱크 인턴십은 주로 인턴 연구원 자격으로 그쪽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그런 국제적인 연구소, 정책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직접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들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이라든지 분석 능력이라든지 스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또 그런 연구소에서 다양하게 학술회도 많이 개최하거든요. 그런 학술 대회도 참가하시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정책연구소는요. 러시아, 미국, 그리고 스웨덴 등에서 3개국에서 한 7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관별로 선발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1에서 3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고요. 2019년 내년이죠. 2월에서 9월까지 인턴십을 약 6에서 9개월가량 근무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 인턴십이라고, 제가 박물관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하다에 관심이 가네요. 좋으시네요. KF 박물관 인턴십 같은 경우 가보시면 좋을 텐데, 내용을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자격 조건을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에는 학애부라든지 교육부서라든지, 또 보존실이나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파일 보관소입니다. 아카이빙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되는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해외 박물관에 한국시를 운영하는,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자료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시 운영 및 한국 미술 소장품 관련된 연구 방법도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프로그램 참여하게 되는 해외 박물관 종류를 좀 파악해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군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하고요. 그 다음에 오레곤 대학교에 박물관이 있어요. 또 영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 영국 박물관 2개국의 7개처에서 역시 각 기관별로 한 명씩 파견하게 되고요. 6개월에서 9개월, 2019년에 파견 근무하시게 됩니다. 상당히 주옥 같은 박물관들이 많네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경우, 미술관 같은 경우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그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F 도서관 인턴십, 이건 뭔가요? 네, 역시 유명한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현지에서 있는 한국학 사서의 지도를 받습니다. 사서의 지도를 받아서 한국학 장소들을 개발하고 관리, 보조하는 업무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정한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도서관들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미국에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죠. 하버드대 도서관, 그 다음에 UC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콜레즈, 프랑스, 한국학, 연구소, 도서관 등 2개국 12개처에서 진행하고요. 역시 한 명씩 파견되는데 2019년도 2월에서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근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경력 쌓을 수 있으면 어떤 회사를 가도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참여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우리 아나운서님도 관심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겠죠. 너무 많이 본 문항이어서 이 문항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 이번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관 분야 전공하기 소지를 하셔야 되는 대학원생 이상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하네요. 조금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신데 이거는 취업을 전제로 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분들이 이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대학 성적은 4.0 만점에 3.0 이상이시면 되고 공인 연관 성적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문서를 많이 보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좀 필요하신데요. 토익은 850, 터플은 100점, CBT가 100점이고요. CBT 같은 경우는 250점, 탭스 750, ILTS는 7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대학에서 학기 기준으로 3학기 이상 수학하신 경우에는요. 대학이나 영어권 대학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성적증명서로 대체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발하는 절차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서류 접수하시면 적격 심사를 하게 되고요. 전문가가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각 기관 서류 심사, 전화 또는 화상 통해서 영어 인터뷰가 진행되니까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해서 현지에서 파견이 될 경우에 지원을 받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얼마나 해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왕복국제항공권이 지급되고요. 현지 체제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 기관에서 만약에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급하는 총액의 약 60% 정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요. 다만 이제 비자 신청이라든지 관련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 부담하셔야 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집 일정이랑 또 필요한 서류 같은 것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KF 신청 포털인데요. apply.kf.or.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접수 일자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달 말이에요. 7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작성하시고 필터링을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원 동기서 및 활동계획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등 요구하시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미문학권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또 너무 가보고 싶은데 성적이 좀 안 되거나 영어 실력이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이 또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이번 방학 때는 영어 공부를 좀 닦아 두셨다가 내년을 또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부처에서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해외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알선기관 등을 통해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공공기관도 있고요. 정부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교육부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섞여 있어서 그 옥석을 구분하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요. 이름은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 더 잘 염두해 주시고 그 이름이 보이시면 학교에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해외 현장 실무 경력 기회를 제공해서 경력 및 진로 설계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까지도 포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니까 4년제 이런 거 할 것 없이 대학생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구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4년제 대학생뿐만이 아니고 전문대 학생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게 있습니다. 사실 전문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도 하지만 취업을 위해서 학교도 재학 시절에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졸업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 구인하고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는 4년제 살짝 밀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토로들 하십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시게 되면 전문대 출신들만 또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개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 두시고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볼까요? 수요자인 대학생들한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편의를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해주고자 하는 게 교육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3개의 시행기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잘 아시죠?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고요. 국립국제교육원 이 3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시행기관대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한미대학생연습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3개의 시행기관에서 이제 각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한국장학재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그분 말씀드렸듯이 4년제 대학 출신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학교에 그 이름이 보이면 지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신청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아, 당신 내 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허가받은 그런 학교에만 간판이 올라가거든요. 보이시면 잡아야 돼요. 신청일 기준으로요. 4.5 만점에 3.0 이상 기준 성적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각 국에 따라서 적당한 어학 성적이 필요한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토익 700, 탭스 600, 중국어 같은 경우는 구 HSK 7급, 신 HSK는 5급, 195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일본어는 JLPT 2급 이상이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연습 프로그램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과정으로 보면 사전교육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사후관리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사전교육은 뭘 받나요? 해외에 나가시면 일단 안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 받으시게 되고요. 성희롱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래서 예방 교육 받으시고요. 어학 직무 교육을 수행하시게 되고 이러닝 등을 수강 등을 받게 됩니다. 해외 현지에서 기업에서 약 16주간 해외 현장학습을 수행하시게 되죠. 연수 갔다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취업 정보 제공이나 취업 박람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맞춤형 이력서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제공이 됩니다. 항공유 비자 발급비 당연히 지급되고요. 현장학습 관리비까지 지금 지급, 보험료, 체제비, 권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항정인데 29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나라별로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이 빵빵합니다. 그렇죠. 정말 꼭 보이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문대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인턴십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전문대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어학 실적 때문에 굉장히 사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4년제 출신들과 어학 성적에서 약간 차등을 두어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꼭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전문대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성적도 4.5만정에 3.0, 학기는 2학기 이상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 550점 토익입니다. 탭스는 450점, 신HSK는 3급, JPT는 415점입니다.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약 150점 정도, 2급 정도 낮은 사이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사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붙잡고서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한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4주에서 8주 동안 현지지원금 받고, 그 다음에 현장실습하고 들어와서도 사후관리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금액은 450만원에서 한 8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부지원금의 한 30% 정도를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식비나 교통비, 그 다음에 현지 체제에 필요한 비용 등은 정부지원금의 약 20% 범위 내에서 학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450에서 800이라고 말씀드렸죠? 90에서 160만원 정도는 내 돈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국가에 파견이 되는 건지, 또 어떤 분야에서 현장체험을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106명으로 한 26%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캐나다 17%, 중국 16%, 그 다음에 호주, 일본 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공 분야별로 좀 보게 되면 간호 분야가 좀 많더라고요. 약 101명 정도로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관광, 언어, 외식조리, 보건기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해외 인턴 사업 중에 마지막 프로그램이죠. 국립국제교육원의 한미대학생연습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름부터가 좀 틀리죠. 웨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 웨스트. 단어를 좀 쪼개보면요. 워크, 잉글리시, 스터디, 트래블 이 네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일하고 영어 배우고 공부하고 여행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한 18개월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요. 웨스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되어서 각각 지원자금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약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대단히 긴 건 아니죠. 그리고 영어 습득하고 어학 연수 진행하고요. 짧게는 3개월에서 한 1년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항공이나 패션, 교육기관, IT금융, 언론, 법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여행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돼서 귀국하시게 되는데요. 참가자 전원에게는 미국 항복, 왕공여, 어학연수 참가비,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어학연수도 연수지만 막상 현지에 가면 여행까지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어가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이 많은 만큼 지원 자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원 자격, 네 가지 종류 말씀드렸어요. 이게 특히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 중기, 장기, 웨스트 플러스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익 850점, 화면에서 보시게 될 텐데 오픽, IL 이상, 토익, 스피킹 6급 이상 충족하셔야 되는 게 단기입니다.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는 토익 800,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5급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죠. 장기 웨스트 같은 경우는 토익 750, 그 다음에 오픽, 토익 5등급 이상 충족하셔야 되고 웨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5등급 110점 이상만 지원하면 지원 가능하신데요. 최근 3년간 경쟁률 보니까 약 4대 1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높다고 하면 높은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않을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경쟁도 치열하고 일단 어학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자신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분들 가운데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항 얘기하다가 바로 학원 끊습니다. 바로 학원 끊고 학원으로 달려가는데 인강 끊고 그렇죠. 그거 이외에 국내에서 해외와 교류할 수 있는 사전 단계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잘 아시죠? 코이카라고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외를 연수를 하거나 해외의 경험과 정보들을 입수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정말 내가 진출하게 되었을 때는 그 회사에서 따로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연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지원하거나 신청서를 내거나 했을 때도 자신감 면에서부터 우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국내 활동을 먼저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코이카 하면 보통 해외봉사단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코이카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호 교류, 우호관계,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기관이나 산하연구단체, 사업실시기관 등과 아주 밀접하게 제휴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을 보게 되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많죠.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뭐냐면 청년혁신패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참석 못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업무 수행 전반에 걸쳐서 학습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청년 중심으로 그 패널들을 모아서 이 활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혁신패널단에 뽑히게 되면, 청년에 대해서 뽑히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사전에 코이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코이카가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국과 대한민국 간의 교류하고 상호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선정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청년혁신패널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코이카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런 거를 위해서 코이카가 어떤 혁신적인 방향으로 진출하면 될까요? 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주요 혁신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이디어까지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하게 되면 대국민 참여 및 협력 방안들도 제시하셔야 되고 혁신과제 추진 과정 중에서 모니터링도 하십니다. 또 의견 제시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또한 관련된 사례들,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서 경진대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데 심사 참여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부여가 됩니다. 연령으로 보게 되면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한번 짚어볼까요? 바로 내일이죠? 조금 급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보신 분들은 게타신 거예요.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7월 11일 수요일까지 코이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빠듯하지만 해외 취업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을 둬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합격하시면 2019년 내년 말까지 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신입생들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이런 분들이 집중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해놓으시고 3학년이나 4학년 마치실 때 해외 취업을 포커싱하신다면 스텝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하시게 되면 뭐 줍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소정의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는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학생이 아니라도 30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고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직 대학생이 아닌가. 저도 부럽습니다. 정말 대학생분들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하셔서 방학을 정말 보다 알차게 보내셔서 나중에 취업할 때 보다 자신감도 좀 많이 얻으시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해외 취업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